바론, 바론 곧 제미인데 아직 제미는 아니에요 제미다 제미 그냥 죽고 바텀 막아요 얘 노플인데 얘들 차라리 잡으려고 하지 이거 이거 형 잡을 수 있어 노플 말고 그냥 W 아니 죽었다 골렘이었고 이거 누워 먹었어요 골렘? 먹은 사람 잘못했네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진짜 살았네 어? 아 이거 골렘만 유튜브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기행이 끝나고 그냥 방금처럼 나한테 이렇게 여러명 오면은 바론 못먹은거 같은데? 바론 곧 제미인데 아직 젠 아님 젠이다 젠 그냥 죽어 바텀 막아요 그냥 저 한번 몸 던져보고 얘 노플인데 얘를 차라리 잡으려고 하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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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형 잡을 수 있어 키 바꾸고 그거 던지지 말고 그냥 W 아 죽었다 골렘이 없어 이거 누가 먹었어요 골렘? 먹은 사람 잘못했네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일단 살았네 어? 아 이거 골렘만 진짜 유튜브 유튜브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기행이 끝나고 흐흫